안녕하세요 에코스입니다. 핸드펜 플레이어가 되기로 결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앞으로 즉흥연주라는 여행을 함께 떠나볼텐데 그 시작을 열며 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하나 심으려고 합니다.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. 나에게 핸드펜이란? 단어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고 나중에 바뀌어도 괜찮습니다. 저는 뭔가 답답하고 힘들 때 초심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이어질 레슨들은 우리 한번 각자의 초심을 모두 모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레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레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